연습하러 왔어요 불쌍한 우리 소연 언니 숙취 아님 언니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더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야? 일본 카메라 뒤 야 잡티가 웃긴 한데 얘들아 눈누나나 카운터로 한 번 맞춰봐야 되나? 네 싹 가는? 근데 이거 알잖아 우리 지금 버전 3,4개 있었고 원곡 버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알지? 싹 가는? 가는? 싹 가는? 틀린 사람 틀린 사람은 뭐? 바보 놀리기 바보 아이고야 틀린 사람 연기 하하 이자 트리 아 내가 아 architect 아 너무 웃겨 이거 어디에요? 어디에요? 정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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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한테 제일 잘생기고 처음으로... 최애한테 제일 잘생기고 두 번째 연주 안금조 일로 한번 봐볼래? 이제 주연이가 아니고 안금조 거든요? 안금조? 안금조예요? 안금조 과연 누군데? 어이의 아웃이 나우는데 이거 시야할 수 있게끔 편해집 올리는데 왜? 근데 봐라 진짜? 누굴 내가 못냈어 내가 어떤 연이 거 같애 어디에 뭐지 다 튕겨준거야? 내가 어떻게 해? 아! 저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걸로 지금 빡 밀어줘야 돼 다 튕겨준거야? 너 그거 어떻게 해? 네 마지막에 있으면 다 튕겨준거야 다 튕겨준거야 다 튕겨준거야 다 튕겨준거야 다 튕겨준거야 다 튕겨준거야 다 튕겨준다 다 튕겨준다 다 튕겨준다 다 튕겨준다 영세발 하이 나 지금 화장 연하지? 응 다 튕겨준다 그래? 근데 그렇게 연하잖아 빗조라 바른건데 앙 좀 봐봐봐 방금 저라고 진심으로 화낸거 같은데 지금 우리 주현이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금조로 그래서 자막도 금조로 갈거에요 근데 좀 전에 진심으로 화낸거 같은데 왜 금조야? 왜 금조야? 다 튕겨요 와 진짜 그거다 골반 쩐다 살 쪄서 여기가 커다리 근데 허리띠한테 있어 아 이거 너무 싫어 와 안주현골 안주현골 안금조라고 안금조 등장 금졸? 아니 부럽다 의상가래 입어 하 결국 애들 너무 빨리 깔아 예뻐가지고 의상가래 입고 왔어요 이거 왠지 안주현 좋아할거 같다 아 안주 금발이래 그걸로 흐흐흐흑 이거 볼래 내 케이스 볼래 어? 어 귀여워이 펜트 파이 그럼 보자까? 흐흑트 골목대기 이거 잠체발 끝! 야 너 오늘 되게 머리 차부난다 그쵸 펴어요 방금 어 다 제일워 가자 야 나도 언니 머리핀 건데 언니 머리 고데기 안 하신거 같지 나 머리핀 건데 아 근데 언니 머리 지금 딱 어중간한 길이여가지고 길거에요 언니? 그럼 왜 기는 거래요 지금? 한 요정도가 좋아요 그냥 언니 빌라고 뿌연 사실 기술주지마 솔직히 진짜 내 집 감동 많이 한다 뿌연 볼래? 괜찮아요 그라데이션 대체 무슨 모자요?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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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에는 근데 좀 뽑는 게 좋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면 좀 충분해 우리 금조 정도면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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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엉덩이 엉덩이니까 언니 아세요? 응 알지 어 몰라 이건? 가수도 다 외워. 좋아 좋아 받아줘도 안 해 소연이 소연이 이거 안다 모른다 해봐야겠다 소연이 엄마 해봐야겠다 언니 와서 알면 진짜 난 안다의 한 표 자 무조건 안다 그래 이거 이거 모르나 너무 좋아요 이게 뭐야? 알 수 있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은 지겨봐요 끝인가요 끝인가요 원래 이거 이렇게 조였나? 줄이신 것 같아요 그런거지? 이제 누나나 촬영을 합시다 끝인가요 끝인가요? 뭐야 사진? 엄마 어서 진짜? 봐볼래 보자 보자 근데 되게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올라오래 언니 이거 찍어 너무 재밌어요 언니 재밌어요? 아악 근데 지금 줄 타야 되죠 언니 아 진짜 웃기다 김치언니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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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라리 어디 봐야 돼? 어디 봐야 돼? 여긴가? 여기? 언제 봐야 돼? 아 이렇게 찍는 거 언제 해주는 거지? 아 내가 누르는 건가? 우와 우와 약간 그거 같다 옛날에 보면 노래방 이런 거 있잖아 UCC 이런 거 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일단 찍을 거라 이거 아쉬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됐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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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컬러 했제? 네 이 컬러 야 나 간디 겟라리 아 좀 민망하네 겟라리 야 하고 이거 또 누르면 되나? 예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언니 쭉 누르고 있어야 돼요 와우 너무 예쁘다 아 꾸역 나오면 이뻐 나오면 나오면 이뻐 방금 그거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언니 살 안 쪘다고요 아 아 이거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뻤는데 아까 이거 이쁜데 어 근데 이게 더 이쁘네 이게 진짜 잘 나왔어 아 이게 이쁘다 이게 이게 이걸로 할게 진짜 요니? 네 번째 사진 벌리는 걸로 어 제가 뜸다니 네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영상 보고 아 맏언니가 제일 매력있네 이랬어 아 그래서 댓글에 있었다고 응 맏언니에 맏언니가 제일 매력 어 매력있네 이랬어 우리 그거 그 영상 보고 진짜 그랬어 그 캡처해서 언니 보내주려고 하다가 내가 말했어 내가 사랑할 수 볼게 네 아 힘들다 지치고 힘들고 뽀얀 너무 보기 싫다 심화재 매력있어요 그냥 어 일부러 그렇게 요즘 많이 또 하잖아요 그거 미트레 많이 하지 않나 그거치고 여기 너무 어 어 언니 머리 자르고 염색할 거야 아니서 다시 단발 자를 거예요 응 응 응 뭐야 솔깃 응 발랭팔람 발랭팔람 아까 전에 사진 찍은 거 많이 했어요 여기 눈채는 내 곁에 다 지쳤어 다 지쳤어 네 오 아이 제목걸아입고 샘공원 샘공원 배랭팔람 배 배 너무 좋아요 반가워 가자 굴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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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라 닿는 펜쳐 우죽빅 우죽빅 유죽빅 에스옥 sportin real good 그래서 난 ㅎㅎ 넌노누나 너너누나 너너너너나나 난 난 외국인 유영이 안 볼륨 Penn St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